안녕하세요. 다른 비전 김영대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름에 지나가는 저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처한 전쟁터 같은 현실 믿기 어려운 학교를 차단하고 교실에 오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원격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지원센터, 과거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던 일들이 더 확대해서 이러닝센터에서 하던 일을 더 더 포괄적으로 교육에 교실 대신에 방송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달라는 뜻으로 정부에서는 원격 교육지원센터라는 개념을 아마 가지고 지금 환란,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의 절규와 선생님들의 지도를 해야 되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줌이라는 화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몇 번 안 써보고 방송을 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국가적으로는 이런 것에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이 쉬지 않고 수업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원격 교육이라는 방식을 학교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교육 방식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원격 교육지원센터 방안은 잘 모르지만 일단 지금 이미 30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방송 USB 카메라든 마이크든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보게 했다 해야만 된다 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동안 방송에 썼던 IC2 기술을 가지고 원격 전송 미팅 프로그램 줌이나 또 특별히 이번에 포항공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보안 문제나 또 학교 내에서 과금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화상에일을 쓰는 비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도 써보고 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미팅 프로그램은 국내 기술로 여러분 학교 안에 서버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클라우드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캐리스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해도 되고 또 여러분 학교 안에 많은 학생들이 아니고 1, 2만 명이 할 때는 이런 비미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 완벽하게 내부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가는 솔루션을 같이 해서 저희는 포항공대와 저희가 함께 이번에 국가적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 100% 한국의 기술로 한 것을 가지고 전세계에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강의실에서 보는 수업보다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내지는 더 나아서 수업의 질적 향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최첨단 방송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수업을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실 수업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집에서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 선생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그동안 사용했던 줌 미팅이나 혹은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 팀스 같은 방식들을 무엇인데도 쓸 수 있다 단지 이번에 우리가 국내 비 미팅을 통해서 이것을 더 완벽하게 우리의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더 잘 강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원격 교육 지원 이것이 2명, 10명, 30명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 있는 몇 천명, 몇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교실에서도 또 교실 밖에서도 하는 하이브리드 교실 방식의 원격 수업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와 있는 어떠한 방식의 강의 수단도 우리가 줌에서 하고 있는 도큐멘 셰어링이다, 화면 셰어링이다, 공유다, 판서다 이런 방식을 써도 다 여러분 선생님 가슴 속에는 교실 수업보다 못하다 이러한 우려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격 수업 방식으로 더 멋진 수업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실에서 칠판에 보이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교실에서 저 프로젝트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깨끗한 화면을 학생들이 보는 것이 더 낫다면 그리고 선생님의 표정이나 선생님이 더 집중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의 눈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이런 아이 컨택이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는 교육의 방법으로 만약 이 방식이 교육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이 된다면 우리는 교실 수업과 원격 수업의 장점을 이용하는 새로운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한 뉴노멀 방식으로 앞으로의 미래 대학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술을 4년 전 방송 장치로 교육센터에 쓸 수 있는 서버로 방송 스튜디오에 쓰는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의 ISTE에 가져갔을 때 처음 여기에 오신 존 버그만이라는 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아론이라는 분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막 흥분을 해서 이 강의를 하시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수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존 버그만 선생은 이 방식은 새로운 집중도가 높이는 방식으로 이걸로 수업을 하면 된다 물론 그때 방식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술보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자동으로 제 혼자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이는 스위칭을 여러분이 교실에서 하는 어떤 방식보다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연결이 돼서 스위칭도 하고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대면 수업을 하게끔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수업의 학생을 얘기하고 비대면 수업에 있는 학생은 비대면 수업에 학생이 질문할 땐 줌의 환경을 바꾸게 되게끔 하는 방식을 써서 우리는 수업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온라인 학생과 오프라인 학생이 하나의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학생이 하나의 스마트폰 공간에서 만나고 선생님의 강의 장치가 이러한 파워포인트에 나오고 있고 원클릭만 하면 그 파워포인트가 변하면서 간다면 이제 교실은 한 대학에서 하는 교실 수업은 줌이든 혹은 저희가 지금 포항공대랑 같이 하고 있는 비미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이 전세계가 연결되는 소위 유나이티드 클래스룸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이 장치를 써서 수업할 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멋진 가상교실이라는 데에 선생님과 칠판과 자료와 온라인 학생과 또 오프라인 학생들을 모아서 가상교실 무한대로 선생님이 꾸밀 수 있는 이 가상교실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학생들은 서류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온라인 대면 비대면 학생의 하이브리드 수업이 바야흐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어느 기술 하나가 정말로 이 교실 수업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학서에 온 이상의 수업이 되는 장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육을 책임진 선생님들은 이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에 방송국에 사용되어졌던 세상에 제일 쉬운 가상 스튜디오라는 기술 다름이 만들었던 이 기술에 의해서 이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방송국에 사용되어졌던 트래킹 카메라 방식의 버처 스튜디오를 저희는 트랙리스 방식으로 모든 것을 올인환으로 해서 2002년부터 세계 시장에 많은 장비를 구축했고 이것은 MBC를 포함한 KBS 등 전문 우리나라 최고의 내셔널 와이드 방송국 TV조선 같은 데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방송을 해오던 장비이고 이 방송국 안에 복잡한 스튜디오 안에서 사용되어진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는 이런 방송의 모든 카메라 스튜디오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들과 이것을 스위칭하는 스위처들과 그것을 작동하는 테크니컬 디렉터와 PD에 의해서 연출을 하고 아나운서가 작동을 하는 이런 복잡한 전문가적 장비를 하나의 장치,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 안에 하나의 장치로 올인환으로 만들고 거기에 비미팅이나 주문과 연결되는 화상회의를 내장시키고 또 동시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을 한 대에서 함으로써 이것은 방송국이다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는 퍼스널 데스크탑 PC가 아니라 퍼스널 방송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인공지능 기능과 자동 송출 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전문 PD가 하듯이 장면이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제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게 하고 또 이 자료를 봐야 될 때는 자료화면이 깨끗해지면서 오는 여러가지 기법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방송국을 데스크탑으로 만드는 방송 이 장치 한 대 안에 여기 있는 이런 장치 안에 카메라만 연결하고 모니터만 연결하게 되면 프로젝터만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의 있는 그 공간이 그린이 있으면 버추얼로 그린이 없으면 AL로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그것을 기존의 장치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방식이고 그동안 서버를 만들어서 학교 스튜디오를 빌딩하고 SI를 했던 반면 이제는 줌이라는 것이 혹은 비미팅이라는 화상회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온라인 스튜디오에서는 원격 수업의 학생을 보면서 하는 수업 방식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안에 줌이 학생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 제와 같은 지금 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스위칭 믹싱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채팅하는 윈도우들이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실에 넣는 아이 데스크 또 회의실에 넣는 아이 컨퍼런스 장치를 만들어서 방송실에 이 장치만 들어가면 30분 안에 저와 같은 방송을 누구나 와서 파워포인트만 연결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원터치 방송국까지 개발을 해서 그동안 방송국에서 했던 이런 스위처 믹서 카메라들을 연결해서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방금 여러분에게 보인 것처럼 제가 이 장면에서 이 방 안에 있는 환경을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다양한 걸 보여주고 있다 또 저 화면에다 또 다른 장면에 비디오를 여기다 넣어서 카메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식의 다양한 스위칭 믹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원터치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것을 직접 작동함으로써 강의를 하시는 분이 모든 보여줄 자료 비디오 영상 오디오 혹은 사진 웹사이트 유튜브 링크까지 모두 자유자재로 보이는 이 스위칭 믹싱을 시켜주고 또 선생님이 강의하는 공간을 교실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바꿔가는 수업을 하게 하고 학생들은 방송계 중계차처럼 줌이다 비미팅을 통해서 거기에 연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 유튜브다 네이버다 카카오다 하는 플랫폼에 송출하고 보낼 수 있게 편집 없이 제작하는 기능을 구현시킨 것입니다 잠시 저희가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비미팅에 대한 기능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미팅은 학교 자체 서버 지금 학교들은 상당한 양의 네트워크를 앞으로 지원할 것이고 캐리스를 써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을 써도 되고 아니면 포항공대에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써도 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비미팅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 지금 사실상 아이스튜디오를 쓰는 경우 복잡한 도큐먼트 쉐어링이나 복잡한 그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실상 쓰지 않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화면에 잘 학생들이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아이스튜디오에서 가상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칠판을 가지고 수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강의를 오게 되고 보는 것이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수업은 단순해야 되고 전문적인 강의 선생님이 편안히 있는 수업 장치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포인터만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전혀 다른 장비 없이 포인터만에 의해서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선생님이 포인터를 가지고 다음 장을 넘기면 다음 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미팅 안에 있는 라이브 방송이나 레코딩 시장이나 유튜브 비디오 공유 등을 다 이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단지 포인터로 강의를 할 때 내용만 가고 다음 장을 누르면 변하게 되고 또 그저 이전장을 가면 이전장으로 변하고 이렇게 액션이 변하면서 다양하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장치가 여기에 들어있는 장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미팅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웹 기반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즉시 웹 브라우저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고 100명 아니라 그 이상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이퀄리티 비디오를 직접 우리가 매니징하기 때문에 화질이 나쁘다 떨어질 때가 없이 언제나 원하는 화질로 갈 수가 있고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줌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며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자체 서버를 클라우드 센터에 두게 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추가의 기능들은 또 장점이 많이 있고 하지만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강의 우리가 원격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안에 원격 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강의를 하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스튜디오입니다 학교에 있는 방송실 교육센터 안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스튜디오들에는 이미 고가의 카메라와 장비와 마이크들이 장착되어 있는 최고의 전문적인 환경 조명까지 장착이 되어 있지만 그 기존의 방송국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국처럼 그 방송국에 가서 또 각 학교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방송국에 가면 조정실과 스튜디오가 나누어지면서 조정자 소위 운영자 PD와 아나운서가 분리되어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조에서는 방송이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것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바꿔주는 것은 기존의 장비를 그대로 쓰고 거기에 아이스튜디오나 서버만 대체하면 된다 만약 그것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서버를 다림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수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 안에서 사용하게 수정해 줄 수 있다 거기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비만 라이선스로 줌처럼 매달 사용하는 방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좋은 방송국들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스튜디오들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관리를 해서 정말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K무강의에 나와 있는 프로덕션사의 작업보다도 더 멋진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의 첫 번째 원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존 방송실 안에 셀프 스튜디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넣고 앞에 책상만 제 책상처럼 지금 여기 제가 책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책상만 보여주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 안에서 앞에 쓴 사람이 저처럼 가상 책상을 써가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몇 개 스튜디오에서 많은 양질의 원격 수업이 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강의를 하고 있는 교실을 교탁을 전자교탁을 다소에 수정을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셀프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 이건 역시 저희가 몇 개 교실에 있는 컴퓨터를 테스트해 보니까 초중고에 있는 컴퓨터까지도 i5 이상은 되고 있고 그래픽 카드를 넣고 비디오 인하우스에 모듈을 집어넣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을 방송국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교실마다 라이선스를 주고 학교에 한두 명의 원격 서포팅 팀 소위 코디네이터가 다소만 봐주면 이 방송은 살아난다 그 코디네이트는 다림에서 하든 혹은 로컬 저희 대리점들이 지원하든 학교에 한두 명을 두고서 그분들을 저희가 원격으로 지원해서 한 1주 2주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교실들을 선생님이 원하는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오디오 비디오 상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명이 멋지게 나가서 한 번의 수업이 앞으로 10년 100년 사용될 수 있는 강의실로 바꿔지고 그 강의실에서 비록 학생이 몇 명 없는 강의실을 하든 학생이 없는 강의를 하든 그 강의실은 학교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교실에서 하는 USB 카메라와 컴퓨터를 하고 있는 방송이 이미 선생님들이 방송에 접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소의 전문적인 기능을 집어넣고 그래픽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다림의 IC2 기술을 접하게 되면 각 교실은 이제 전문 방송실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두 번째 방안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교실에 실제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화면이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 교실에 보는 것 이상으로 수업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몇 년 전 스마트공학회의 현장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의 프로젝터나 두 개의 프로젝터를 통해서 줌 스크린이 앞에 나오고 그 옆에 강의가 나오게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는 강의 지금 제가 제 강의를 하듯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하는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실이 한 교실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교실과 연계되는 원격 교실들이 팀과 동시에 또 원격지 한국에 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용 교탁을 만들어서 이 안에 모든 것 컴퓨터,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깔 집어넣어서 이렇게 교실 안에 대형 강의실 이런 데는 이 장치를 집어넣으면 바로 수업이 되게 하고 그것을 전자 교탁을 대체해서 VR 전자 방송 교탁을 만들어서 높낮이가 조정이 되고 또 이 각도가 조정될 수 있는 이런 유니버설한 책상을 아이데스크라고 개발해서 아예 올인환으로 공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이 원격 수업을 코로나 이전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전 세계 10군데 남아프리카 공학, 영국에 있는 선생님, 독일에 있는 선생님, 프랑스에 있는 선생님들을 해서 이러닝 코리아 코엑스장의 커브드 스크린의 두 개의 프로젝트를 써서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마치 선생님이 그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G, 5G가 되면서 이렇게 스크린에 여러 교실들을 보이는 강당 교실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능하게 됐다. 그런 교실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같이 오게 되고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는 소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실을 만들어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원격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교실 수업인데 강남에 있는 곳에 제가 제 방에서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교실을 보시는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정대면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수업 장면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이 방법이야말로 미래의 교실 방법으로 분명히 정착될 새로운 VR 학습 강의 방식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타이틀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이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 이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 화면이 나오게 함으로써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 자막을 자동으로 편집 없이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영어로 만약 수업을 한다면 영어 말씀하실 내용을 적어놓으면 그 자막이 저절로 나가면서 외국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게 하는 자동 프롬팅 타이틀링 기능의 특허 방식을 제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저희는 지난번 우리나라 교육행정학회 가장 앞선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을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협회직의 요청으로 여기에 학회장님을 포함한 다른 임원님들을 모시고 비대면 이사회 비대면 강연회 그리고 비대면 토론회를 다 전문 방송국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현장에서 하루 만에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신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서울대대에 해외랑 해야 되는 인터내셔널 텔레메틱스 수업을 이렇게 연기도 노래도 음악도 함께 다른 나라 학생과 준비하고 발표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원격으로 보는 방송 이 학생들은 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가상교실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수업을 듣는 건 이런 가상교실에 와서 그 교실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새로운 가상교실 교육방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방식의 기술을 더 나아가서 교수님 방마다 매일 학생과 토론하는 이 교실에 학생들이 오지 못하니까 교수님 방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컴퓨터를 개조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데스크를 넣어서 이 교실 안에서 언제나 학생과 대화하고 학생과 도의하고 오피스 아우를 가질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방송국을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꼭 교실에 안 가도 연구실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방송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준비를 하면 언제든지 교실에 온 학생, 연구실에 온 학생뿐만 아니라 오지야 하는 학생과도 대화를 나누는 교실로도 바꿔서 수많은 연구가 매일매일 소중한 발표가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당입니다 지금은 비대면에서 강당 같은 행사, 컨퍼런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는 이미 코엑스 이런 데의 강당 문화를 VR 방식으로 보였을 때 나타나는 장점 그것을 여러 차례 시연을 하고 실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당에서 하지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강당에 오신 분들은 영화관처럼 또 밖에 계신 분들은 강당에 온 사람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가 해서 저는 강당을 전문 방송 무대처럼 구현해 줄 수 있는 아이스토이 기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강당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 지금 얘기하는 랜선 음악회 같은 것을 여기서 우리는 랜선 강당 프리젠테이션 공간을 할 수 있다 컨퍼런스 공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당의 두 개의 프로젝터나 혹은 LED를 통해서 아이스튜디오 장면이 여기에 나가고 원격지 학생들이 쭉 보이게 하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저처럼 똑같이 과거랑 똑같은 방법의 강의를 하면 앞에는 열린 음악회 같은 무대가 전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광주에서 하는 지난해 코로나 바로 이전에 광주에서 하는 대형 LED 스크린에 이 방식을 적용해서 한 명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LED 다른 방식을 써왔고 제가 하는 시간에 완전히 저희 한 명이 이 방식을 바꿔서 그 안에 공간을 정말 멋진 음악회 무대 이상으로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그러한 프리젠테이션과 이 화면이 그대로 전 중국의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그런 행사를 실제로 보여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회의 컨퍼런스도 이미 기술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 또 이번에 코로나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VR, AR 엑스포를 할 때에 코엑스에서 두 개 관을 이렇게 중계해서 비록 오지 못한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을 리미트를 더해서 2m 거리를 떼고 앉았지만 못 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화면을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원격 컨퍼런스를 극장처럼 만들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미팅도 하고 하지만 못 오신 분도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단지 이때 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없어서 비대면으로 수백 명이 들어온 분들을 함께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VR 기술과 AR 기술 그리고 AI 기술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인 것처럼 포인트 하나로 다양한 것을 스위칭하면서 자유자재로 현장을 보이는 그러한 방송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줌으로 들어오는 랜선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 있는 수업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원격 수업 미커니즘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고 마침 지금 이 방식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지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규모로 교실마다 이걸로 변화시키고 또 선생님이 있는 연구실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꼭 비싼 전용 장비를 사지 않아도 있는 장비를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로컬 대리점에 있는 분들이 다 1,200만 원의 손을 보고 방송지 손을 봐서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방법으로 줌처럼 공급을 하게 되면 교실도 연구실도 또 방송실도 광동도 갈 수 있다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전국의 정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원격 교육센터는 교수학습센터와 같이 그동안의 많은 이러닝을 위해 노력하신 전문가들이 방법을 강의장치를 바꾸고 수업을 바꿔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학교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와 화상회의 5G와 스마트폰의 플랫폼은 우리들에게 비록 코로나가 단절해 만날 수 없는 공간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줌을 통해서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도큐멘트 쉐어링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방송에 경험이 없고 교육이 없는 선생님들이 USB 카메라 컴퓨터를 통해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전쟁터에 나가서 눈물 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의 학생들과 수십만의 선생님들에게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 방식으로 수업을 했을 때 정령코 이 강의는 학생들도 선생님도 편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하이브리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약의 기회로 뉴누멜로 우리는 부활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지만 두서없이 즉흥으로 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렇게 구름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저 바이러스를 교육에서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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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